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요약집을 마무리하는 강의네요. 오늘 몇 쪽 할거에요? 701페이지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칙은 뭘로 구한다고요? 실직거래가액 그러나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될 때는 추계 결정안 가액으로 계산하죠?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되면 매감기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되면 순서가 뭐에요? 매감환기 그래서 매감환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으면 반드시 필수가 뭐에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한다 일명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 토지건물은 3% 미등기는 0.3% 이용권리는 7% 미등기는 1% 나머지는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1%로 갔네요 자 701쪽 701쪽 실지 취득가액 실지 양도가액이죠? 마이너스 실지 취득가액 플러스 보다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양도비 그럼 실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오나요? 양도 차익 손해나면 양도차손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언제나 출제되는게 뭐에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제외한다 그래서 필요경비는 3가지죠?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거고 필요경비에 제외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받는거다 그래서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실지 취득가액 취득원가가 있죠? 여기다 뭐를 더한다? 취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가액에 더해야 되겠죠? 단 재산세나 종부세나 상속세 이런거는 안다 합니다 자 그 다음 두번째는 뭐다? 이자 상당액 이자 상당액을 더한다고 이 이자는 무슨 이자라고 그랬어요? 장기할부이자 자 예를 들어서 취득원가가 5억이다 취득원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이자가 1억이다 그럼 거래가액을 얼마로 확정해서 계약서를 쓰나요? 6억 그래서 이 이자는 장기할부 취득하라는 경우 장기할부 이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대금지급 약정방법에 따라 약정방법이 뭐다? 장기할부 그래서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죠? 그래서 원가가 5억이고 이자가 1억이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6억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6억을 공지하게 되네요 그리고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사업자들은 현재가치 할인차금 현재가치 할인차금 개인들은 뭐라 그런다?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여덟 글자로 현재가치 할인차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를 더한다? 소송비용 화해비용 소송비용 화해비용을 취득가액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되는 것은 기초가 뭐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받겠네요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는 4번이네요 자 4번 감과 삼각비 또는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그런데 상가객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가치 할인차금 1억이다 그럼 이 애를 뭐다?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천을 공제받았다 그럼 3천을 타소득에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으면 이 공제받은 거는 이거 빼줘야죠 1억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한다고요 취득가액에서 그래서 공제하면 1억이면 얼마가 된다? 7천만 원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가 된다? 5억 7천이 되겠죠? 여기서 공제받았으니까 이중공제받지 말아라 그래서 7천만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취득가액이 5억 6천입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는 5억 6천을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뭐라 그런다? 사업소득에 산입된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산입된 금액은 공제를 받았으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를 해야 돼요 그래서 7천만 원 그리고 7천만 원을 범용어로 뭐라 그런다? 산입된 금액에 제외한 금액 산입된 금액에 제외한 금액이 얼마다? 7천만 원 그래서 7천만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 용어정리 잘하세요 다른 소득에서 산입된 것은 공제를 받았으므로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합니까?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3천만 원 3천만 원 빼줘야죠 여기서 6억에서 3천을 뺀다고요 즉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3천만 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이 뭐다? 5억 7천이 되겠네요 5억 7천 그래서 7천을 범용으로 뭐라 그런다 사업소득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 7천 5억에 더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받고 그리고 사업소득에 산입된 것은 타소득에서 공제를 받았으므로 양도세에서는 공제를 못 받는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3천만 원은 산입된 금액은 공제를 받았으므로 양도세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럼 공제받는 것은 7천이죠? 그래서 5억 7천을 공제받는 거예요 7천을 뭐라 그런다?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자 이렇게 해서 사본을 물어보면 뭐를 물어본다? 감과상각국이 또는 현재가치 아닌 차금 어디서 먼저 공제받았다? 사업소득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았으므로 3천만 원만큼 어떻게 한다? 6억에서 즉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 3천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6억에서 얼마로 바뀐다고요? 5억 7천이 된다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 뜻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취득가액이고 그 다음 3번도 원리가 똑같아요 소송비용 화해비용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받죠?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7천 원리는 똑같아요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한 금액과 산입된 금액을 정리를 반드시 하자 산입된 금액은 공제를 받았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고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자 자본적 지출액 그럼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뭐다 1번 내용연수가 연장 또는 가치가 증가되는 거죠 가치가 증가되는 수선비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이다 그리고 2번은 취득 후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공제를 받고 그래서 취득할 때 지출된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를 받고 취득 후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들어간다 그리고 2번 또 나왔네요 2번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소득이에요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공제를 못 받죠 항상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를 받는다 제외한 금액 그리고 각종 이용편의 개량 다 부동산 가치가 증가되는 거네요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수익자 그래서 여기는 주가 뭐다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왜 지출하나요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그리고 각종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등등등등 자 그 다음 양도비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인지대 소개비 그리고 3번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중요한 거는 4번이네요 부동산 취득시 법령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먹으면 손해가 나죠 손해가 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매각 차선 50만원 손해나면 서민지원 차원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매각 차선 누구에게 양도해야 돼요 금융기관 그러나 사채업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죠 금융기관 외 그래서 사채업자의 양도에서 100만원 손해놨다 그럼 공제는 50만원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는 한도가 있다 동일한 날에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가정하고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한도 없이 틀린 지문이에요 상대방 관계없이 땡 금융기관에 팔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매각 사선 공제를 한다 그러나 어렵게 나왔을 때는 한도 없이 그러면 틀려요 한도가 있죠 금융기관에 팔아야 됩니다 상대방 관계없이 틀려요 금융기관에 팔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에 끝났네요 실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자 밑에 자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뭐다 증명서류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되겠죠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등등 보관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보관을 못했죠 실제 지출 사실이 뭘로 확인하면 된다 금융거래 계좌유치 등을 해도 된다 이거죠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것은 공제를 받습니다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제를 못 받아요 원칙은 수치 보관해서 제출하고 증명서류가 없을 때는 금융거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은 공제를 내준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네요 밑에 필요경비를 7년도에 각소득 금액 계산시 사업소득이죠 종합소득 등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 이거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타소득에서 공제를 받았으므로 양도세에서는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자본적 추출액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액 공제 못 받죠 그리고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이나 이거는 제재 성격이에요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등은 필요경비에서 제외 양도가에게서 공제를 못 받네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액 현상 유지 원상 복구하는 거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도배를 다시 했다 수익적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샷실을 다시 했다 자본적 이런 게 공제받는 거예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조명을 다시 했다 수익적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방확장 공사를 했다 이런 게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게 자본적이다 수익적은 현상 유지 비용 원상 복구 비용 이런 애들은 공제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취급하면 화장비는 수익적 현상 유지 원상 복구 화장으로 커버가 안 되면 얼굴에 칼을 대죠 성령하는 거는 자본적입니다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설명했고 자 700이 쪽 자 조정금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국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재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공부상 내 땅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죠 내 땅이 증가되면 조정금을 국가에 지급하고 내 땅이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고요 감소하여 받은 조정금은 비과세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증가하여 납부한 조정금은 뭐다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아요 증가하여 납부한 조정금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는다 법에 의해서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주고 꼭대기는 밑에는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한 것은 이런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기준시가 자 매감환기 그럼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반드시 기준시가로 적어야죠 추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감환기 어느 하나라도 적으면 필수가 뭐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 됩니다 공식이 뭐라고요 취공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이 있죠 그래서 계산공제액은 취공 취득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 그래서 토지건물은 몇 프로다 3% 미등기도 0.3%예요 이용권리는 7% 나머지는 다 1% 그래서 토지건물만 알아두면 되네요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자 그리고 기준시가 용어는 알아야 되겠죠 기준시가 토지는 일반지역은 개별공시지가 그러나 2번 지정지역에 안에 있는 토지는 토기지역이죠 땅값을 올려야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꼭 들어가야 돼요 배율이 붙으면 지정지역은 땅값을 올려야 되니까 올라갑니다 그 다음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이렇게 세 가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나요 공시가격 이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기준시가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 세 가지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 법률에 따라 1년에 한 번 공시해야죠 공시가격 이해를 양도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세법 취득세 등에서는 다섯 글자로 시가 표준액 그리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발표하네요 일반건물 일반건물은 국세청이 1년에 한 번 1년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고 그리고 네 번째는 지정지역의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투기관리를 위해서 토지건물을 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발표한다 일괄이 꼭 붙어야 돼요 일괄 자 그 다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표적인 건 뭐다 분양권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 납입한 금액 납입한 금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불입한 금액 또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납입한 금액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다 프리미엄 상당액 반드시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쳐야 취득권리에 대한 기준시가가 나온다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이용권리는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준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가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채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요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조사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이 나오면 이번에는 뭐를 빼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게 뭐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자 이번 시험에 필수가 이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다음 양도소득 기본공제 장기는 차익에서 빼는 거예요 그 다음 기본공제는 어디서 뺀다 소득에서 소득이 있어야 빼니까 자 그럼 기초가 뭐다 장기보유 몇 년 이상 보유한 거를 얘기해요 원칙이 3년 이상 보유 자 특별히 공제해주는 자산은 세 가지가 있다 배웠죠 세 가지가 뭐다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부동산상 권리 중에 토건 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만 해줘요 승계조합원은 안해준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미등기 등은 투기 목적 안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이나 국외 소재부동산은 안해줘요 장특공제는 국내 것만 해준다 이게 장특공제의 기본이라고요 그럼 공제액은 어떻게 구한다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서 뭐를 곱한다 물건별 공제율을 곱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나온다 그 다음 공제방법 공제방법은 물가상승분임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해줘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자산별로 자산별로 뭐다 각각 계속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가지가 기본 내용입니다 이게 다섯가지가 그 다음 이제 이 다섯가지 기본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꼭대기 공제대상은 3년 이상 보유하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토건조 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승계조합원은 투기목적 안해줘요 제외 원조합원 그리고 미등기도 안해준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 내 이주택 이상 안해준다 그리고 또 하나 안해주는 게 뭐다 국외 소재 국내 것만 해주는 거예요 물가상승분 국외과 안해준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양도가익이 아니라 차익에 물건별 공제율을 곱한다 단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이죠 관리처분 인가일 전까지 토지건물 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 까지 몇 년 보유하라 3년 보유하면 해줘요 양도일 까지 하면 안 돼요 관리처분 인가일 까지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집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죠 그래서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 까지 토지건물 하나죠 자 그리고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제율은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세대 1주택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이에요 나머지 이외 토지건물 상가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따로 규정이에요 따로 따로 규정이다 이번에 개정돼서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프로 해준다 4% 거주기간도 1년에 4%씩 해줘요 단 보유는 원칙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죠 그리고 거주기간은 원칙이 몇 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 돼 2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 4는 12 최저 그 다음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1년에 4%니까 40% 자 그 다음 거주기간 2년 거주를 해야죠 그래서 1년에 4%니까 8%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40% 이렇게 그래서 합쳐야 돼요 합쳐 합쳐 그래서 합치면 몇 프로다 20% 합치면 몇 프로다 80%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최저 20% 최대 한도가 80% 이에요 중요한 거는 고가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기간에 따라 보유기간이 10년 넘어가면 한도가 80이라고요 그럼 2년 거주를 안 하면 뭐다 일반적인 공제율로 들어갑니다 3년은 필수고요 2년 거주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2회로 가서 1년에 2%씩 해줍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 고가주택은 최저 20에서 최대 80% 를 한도라 합니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는 1년에 2%다 상가토지 조합원 일주권 그럼 1년에 2%잖아 그러니까 필수가 뭐다 3년 보유 그럼 최저 몇 프로 6% 그리고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몇 프로 한도가 30% 최저 6에서 최대 30% 그러나 1세대 1주택은 최저 20에서 80% 그 얘기네요 나와있죠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래서 거주기간별 4%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보유기간별 따로 계산하고 거주기간별 따로 계산해서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최저 20% 한도가 80이네요 80이다 그 다음 밑에 2년 이상 거주해야죠 거주기간별 4%를 적용한다 그러나 2년 이상 거주 못한 경우 3년은 보유했는데 2년 거주를 못하면 몇 프로로 간다 2% 3년 보유는 필수예요 3년 보유를 안하면 제로입니다 다 안해줘 일반적인 경우 최저 6 한도 30 그리고 적용방법은 물가상승분이죠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해준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소득별이 아니라 자산별로 각각 2%와 4%짜리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공제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 점점 이런 거는 뭐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라 조합원 입주권은 장특공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준다 9억까지는 비과세죠 9억 초과 부분만 공제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안분해서 그 다음 국외권은 안한다 그래서 1세대 주택 고가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9억 초과 부분만 비율만큼 안분해서 공제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보유기관의 계산은 원칙이 뭐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이다 2월 과세 무조건 출제되는 거죠 2월 과세는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하고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 그리고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상속계실인데 무슨 상속이다 가업은 보유기관을 늘려줍니다 피가 꼭 붙어야 돼 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을 보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즉 집으로 존속하던 기간이 3년 이상이 돼야 공제를 해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에 필수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면 실질소득 이게 번거죠 번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체적으로 2%짜리 8%짜리로 나누어서 자산별로 각각 공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소득이 나오면 소득에서 차감하는 게 뭐다 기본공제 자 잠시 쉬었다가 기본공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장기보유